안녕하세요 팔로우 제임스 제임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기있는 구독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레츠 겟 앱 베비 치래요 아 아 그러니까 그 이유 어떻게 됐는지 보기 전에 지난 에피소드 빨리 요약해 줄게요 첫날 밤 모텔에서 술 먹으면서 식구꾼 도크 제임스 충격 아침에 6시 기상 전립지 Lasher Tray 1초봄 아 좋다 이번에는 모아비 사막으로 출발 가면서 터너까 칠준 잠시 내려서 넥슨 타이어 홍보 갑자기 사막에 나타난 아줌마 아줌마 관광 LA로 히치하기엔 실패 다시 나타난 준 가다가 기차 때문에 멈춤 음 멈춤 김 다시 출발 오압이 도착 차에서 내려서 사진 찍으려는데 잘 안나옴 몸배돌이 고속도로에서 뛴박질 모래사막 등산 시작 처음에 해피 힘들었으면 미침 힘들어서 중간에서 포기 그래도 드릴로 나눠서 이 영상은 남겼음 피곤해서 잠 제임스는 운전 다시 일어나 자동차 노래방 데스밸리로 향하는 길 노을 감수성 빠짐 다시 터널과 실주 사진 찍고 진짜 캠핑 텐트치고 삼겹살 구워 먹고 사이코패스 신문하고 잠 끝 치즈 아줌마 대표님이 길을 걷다가 장치하고 그랬지? 그럴 줄 알았어 우와 DG는 DG는 게임 Lafiea Good Game 4 아니면 Not Fox 아 얘 적었지? 하하 마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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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,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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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we found the pools what the what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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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계세요 오오오오오 대신 자자왕 한번 간다 하나 됐고 된다 차온다 차온다 하나 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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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너무 예쁘게 사귀는 것 같아요. 우리? 네. 고맙습니다. 오래오래 가시길. 아우. 고맙습니다. 안녕.